평범한 소녀가 한순간의 예쁜 요정으로 변신해 평범한 소녀가 한순간의 사실은 우리 반의 새로 전학 온 임주병이야 우리 반의 새로 전학 온 임주병이야 기억력은 당연히 튀어나오다 이게 기억력 좋다고 알아볼 수 있는 문제냐고 기억력 좋다고 알아볼 수 있는 문제냐고 딱 봐도 던데 뭐가 딱 봐도 던데 뭐가 도랑 도랑 쟤는 우리 학교였어? 쟤는 우리 학교였어? 쟤는 우리 학교였어? 눈앞 본적 있지? 고생인 것도 사러운데 고생인 것도 사러운데 망했다 쟤는 우리 학교였어? 쟤는 우리 학교였어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